아,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 1.2.4 튜터 1.2.4 잉글리쉬 영어 회화 과정인 스피킹 레벌 2 과정을 알아볼까요? 스피킹 레벌 2 과정은 말하기 학습을 시작한 초급 수강생을 위한 스피킹 특화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벌 2입니다. 수강 대상은 초등·저학년, 초등·중학년 또는 성인 왕초급, 성인 초급입니다. 파트 1. 수준별 3단계 프로그램으로 스피킹 기초 및 리스닝, 리딩, 라이팅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2. 젠트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스피킹 반복 학습을 합니다. 파트 3. 주요 표현을 활용하여 구성된 재미있는 스토리 리딩을 합니다. 파트 4. 생생한 사진과 사파를 통한 기초 단어 학습을 합니다. 스피킹 레벌 2 교재는 I can speak English입니다. 파트 1. 젠트 스피크 과정으로 젠트와 만화를 통해서 주요 표현을 소개합니다. 파트 2. 세이 더 워즈 과정으로 듣기, 말하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합니다. 파트 3. 세이 더 센텐스 과정으로 다양한 문제 풀이 및 학습 방법을 통한 핵심 문장을 학습합니다. 파트 4. 토케브 펀 과정으로 다이얼로그 형태로 제공되는 주요 대화 표현을 학습합니다. 파트 5. 리드 어롱 과정으로 주요 대화 표현들로 구성된 스토리 리딩을 통한 주요 표현을 복습합니다. 파트 5. 리드 어롱 과정을ろDRÚA 파트 5. 리드 어롱 과정으로ENE& 파트 5. 리드 서영umba 파트 5. 리드 어롱과ittä의 스타일enk see em